약간 스킬이 있는 게 이걸 이렇게 바를 때 이렇게 발랐지만 지성 씨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약간 바르는 걸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럴까요?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바발분들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저희가 바바이니까요 일단 이게 손이 굉장히 건조이기 때문에 너무 암상해 어떻게 막 마른 장작 같아요 닭발 같이 닭발 마른 장작에 수분을 충전해주세요 이게 손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선배님 그래요? 예뻐요? 다행이다 아 근데 괜히 부드럽게 발라준다 핸드케어 할 때 케어해주시는 분 같아 천천히 뿌려줘요 왜냐면은 아 왜냐면은 이게 손끝에가 또 이게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를 또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고 아 근데 섬세하게 해서 잘 발라준다 아직도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되게 혈액순환 되는 거 같잖아요 혈액순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야하 아 스킬x2 아 대박 아 대박 아 진짜 시원해 강이 형 오늘 잠시 하셔야 돼요 나 손바사지 너무 좋아하는데 야 야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시원해 진짜 야 지성씨가 이렇게 손 케어해주셔서 와 아 광이 밥알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뽀송뽀송해졌는데 네 아